니남친 게임준독이야 사실 쓰고 니남친 집에서 혼자 맨날 트위치로 여캔바 쓰고 니남친 조만간 천천히 정제할 화대 아 말자 진짜 싫어하는 말이야? 나도 안 그랬어 진짜 미쳤냐 진짜? 희한 쟤 입고 싶어 아직 가 지금 내가 방금 분명히 봤어 잠깐만 지금 9시야 지금 분명히 봤어 둘이서 눈빛 교환하는 거 내가 분명히 봤어 안 돼 너 오늘 집으로 가 안 돼 어제도 지금 먹고 안 돼 분명히 봤어 서로 눈빛 교환하는 거 봤어 내가 먹었잖아 그거 지혜님 먹었잖아 그럼 딴 애랑 가서 먹으면 되잖아 하하 다 니남친 제일 큰일이야 안 먹어봤어 니남친 나랑 다 할게 봐 아 근데 집으로 하하 둘이 눈빛 교환한 거 내가 다 봤어 분명히 재혜님이 개인 술 먹는 거 왜 싫어해요? 아 싫어 맨날 어디다 먹었잖아 왜 싫어하는 거예요? 아 그냥 싫어 술 먹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6밥 먹는 건 그러면 재승 게임하는 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재승이 좋아하는 거니까 여캠 보는 거나 다 이해해줘야 돼 이거 게임 좀 안 봐요 알았지? 다 이해해라 그거 게임하려면 이해해? 정확히 다 이해해라 왜냐면 상대방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이기적인 거잖아 그거 이해 못 해주는 거 인정? 아니 왜 재이를 꼬셔서 술을 먹으러 가냐고 재이는 어제도 먹었다고 아니 근데 저랑 먹는 건 아니잖아요 왜 내가 너무 많이 놀려서 너무 많이 놀려서 내 프레임 갖다 지워놓은 건 레전드다 봐봐 오늘은 굳이 안 먹어서 된 상황인데 너가 이거 억지로 가서 먹는 거잖아 아니요 너 그리고 돈 많이 쓴다고 내가 뭐라 하지 맨날 또 오늘도 술 먹고 또 돈 쓰게 어? 너 어제도 먹었잖아 그제도 뭐 먹고 굳이 안 먹어 그저 먹었잖아 저기 가서 너 청정장 받으러 간다고 해서 먹고 왔잖아 아 단시간 다음 날? 그래 근데 여태 놀려놓고 혼자 조직하는 거 같은 약간 아니 2주일에 6번 먹으니까 거짓말 치고 술을 오늘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으러 간다고 가입이 여기 눈빛받을 하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 스크리스 받아 여긴 허락 받았어? 네 여기가 문제네 니 여친은 일주일에 1,2번 먹잖아 허락할 수 있지 나도 그러면 기분이 높게 그럼 약속을 해요 약속을 내가 몇 번 할게 저번에는 뭐 했는지 알아? 너 왜 먹으면 자기 안 먹겠대 내일부터 안 먹게 다시는 근데 그 이후로 몇 번 먹어 약속을 하면 된다고 약속을 하면 된다고 내가 뭐가 뭔지인지 알아요? 지금 정재훈이 평소에 하고 싶은 걸 다 했잖아 딱 그러네 그래서 지금 자기는 니즈가 없는 거야 별로 평소에 하고 싶은 걸 제이가 다 해줬기 때문에 너가 제일 나쁜 새끼야 니가 제일 나쁜 새끼야 아니 몇 번 먹게 아니 그제 먹었으면 오늘 안 먹으면 안 돼? 약간 안 먹어 맞아 확실해 김현이랑 둘이 먹으면 존나 먹을 거야 분명히 우리 성일 때도 야 근데 근데 너도 불쌍하다 너 성일 때도 얘 밖에 나 와 다음부터 이 단체 겁나하네 너무 진짜 불쌍해 나 혼자 컴퓨터 앞에서 밥 시켜가지고 혼자 쿵쩍쿵쩍 먹었어 내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심지어 뭐 했는지 알아? 심지어 뭐 했는지 알아? 얘 빨라 대가 데리러 오라고 해서 데려갔어 근데 행복했어 안 행복했어 그 순간 혼자 쿵쩍쿵쩍 먹었어? 어 다 니 보자 알았어요 그럼 재현님은 재현님 술 먹으러 가는 동안 할 게 없겠네요 그런 얘기는 하시나요? 재승 얘 지금 이가 쓰레기 존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그래 쌤쌤 쌤쌤 논리로 가면 지금 얘 안 좋아하지 않아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왜 얘기하지 마 근데 왜 호락을 받고 갔지? 내가 술 먹으러 가면 돼? 난 호락 안 받아도 되지 않아요? 왜 호락을 안 받아야 돼? 애인이 술 먹으러 가는데 그럼 나도 여자랑 술 먹으러 온다니 호락 안 받고 갈까? 아니 여자랑 술 먹으러 온다니 여자랑 술 먹으러 온다니 여자랑 먹으러 온다니 그럼 재승 정재혈랑 둘이 술 먹어대? 맨날 먹게 그럼 호락 안 받고 호락 안 받고 왜 맞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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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놀리면 맞잖아 맞잖아 왜 나 혼자 내로남불이야 왜 또 혼자 내로남불해 나 왜 외계 남불이야 외계 남불 왜 하는데 왜 혼자 내로남불 하던데 왜 혼자 외계 남불 하던데 재승하고 정재혈하고 둘이 술 먹으라고 하면 못 먹게 할 거잖아 싫어할 거잖아 아니 근데 여기는 왔다 갔다 편들어 주다가 왜 저한테 와서는 외로남불은 못 참아 아니 나는 난 진짜 다른 거 다 참아 난 외계 남불은 못 참아 아니 외계인이라면 로맨스 남이라면 불륜 왜 외로남불을 왜 하냐고 외로남불을 왜 하냐고 호사야? 갈게 저기요 미안해 12시 전에 올게 오늘은 보자 알겠어 안녕 오랜만에 스타다담판 할까? 아 이렇게 해놨으니까 맘 편하게 와라 재승이 얘도 다 개선 안 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얘기했으면 안 될까? 그래 바보야 저는 처음 보라서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쟤가 어제 술 볶음 그게 너무 좋다고 재승! 아 순정 남은척 하지 마 가스라이팅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쫭 이런 쪽하고 있고 싶어 ㅈ아 아닌 척 해 너 보자 3개월 뒤에 보자 아니 지금 저거 저거 연기하는거라니까 이런 쪽으로 실종화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